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입시 질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교직이수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4년제와 전문대로 정리했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은 36대, 경기권은 신안대와 차의과학대, 대전은 대전대, 충북은 세명대, 유원대, 한국교통대, 충남은 건양대, 중부대, 호서대, 강원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동대, 경북은 경운대, 광주는 호남대, 전남은 목포카톨릭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없는 대학교들은 간호학과 교직이수가 되는 학교들은 있어요. 근데 저희 검정고시생을 받아주는 학교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완전히 다 넣어보진 않았는데 올백이면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올백이어도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와 그 다음에 각자 성적 산출된 비교내신 같이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건 전문대고요. 인천에는 경인여대, 경기에는 경북대, 동남보건대, 수원여대가 있고요. 대전은 대전보건대, 강원은 강릉영동대, 대구수성대, 부산 대동대, 울산울산과학대, 경남 거제대, 제주 제주 한라대, 광주는 광주보건대, 동강대, 조선간호대, 전남은 목포과학대, 전남과학대, 청암대, 그리고 경북은 경북과학대, 경북전문대, 경북보건대, 그리고 문경대와 설린대, 안동과학대, 영남외국어대에 있는 간호학과는 실제 교직 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체제가 없어서 검정고시생들도 받아주는 학교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기 학교들에 또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입시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